Q. 형아, 내 꿈은 뭐래? 형아,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제어, 그 symbol najé! I wanna know, big cows, big cows, big wings best i should not have yet, big dreams 하! 나 참 편하게 살아 꿈 따위? 안 구두도 안 몸을 안 하잖아 좀 Z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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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 생각 안 까먹게 까먹고 많다 너의 시절 왜 하고 걱정 마 머리도 깔끔일까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 니가 꿈꿈니 무슨 빛 뭐야 지금 니 곳 속에 누가 보여 I gotta say 너의 길을 가면 단 하루를 가라고 뭐라고 안 하라고 나야 가본다 왜 하고 또 있어 공부를 하기 싫으면서 학교 때려 지근이 건너지 이거 봐 등가 준비하네 벌써 설정들은 제발 좀 거리만 살아가지고 우리 메탈 포기 스톱 사실 이거 물어봐 언제 니가 열심히 노력했냐고 내 꿈은 뭐래 영어 내 꿈은 뭐래 영어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저 그거래 거짓말이야 I'm a liar I'm a show me up I'm a giant 불을 잡고 난 길을 가래 너나 잘해 제발 가본하지 말아 bo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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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에 이렇게 못이 이렇게 튀어나 있었어요 근데 레몬스타 형이 거기에 심하게 찔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깊게 찔러가지고 모든 촬영을 중단하고 응급실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힙합팀이다 보니까 각목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부시는 씬이 있었는데요 각목에 못이 튀어나는지 모르고 제가 굉장히 세게 잡았다가 못에 깊게 긁혔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촬영을 중단하고 응급실 가서 파상풍 주사 급하게 맞고 계속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괜찮아지신 거예요? 지금은 좀 전 일이라면 완벽하게 괜찮아지십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멤버 모두가 지금 식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뮤비 촬영 날만큼 식단을 중단하고 밥차가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한 스태프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밥차를 집어삼키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 나이 때는 돌돌 씹어먹을 나이니까요 너무 맛있게 밥을 먹었죠 너무 맛있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